이 문제를 취재한 공자성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문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보안 업체에서 시작됐습니다. MS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백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의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일부 파일이 MS 윈도우와 충돌한 겁니다. 이로 인해 클라우드 전체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윈도우를 사용하는 PC 등 수많은 단말기가 먹통이 됐습니다. 자동 복구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트북에서 업데이트 직접 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클라우드는 중앙에 있지만 업데이트는 개개인이 직접 PC를 통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복구를 위해 문제가 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파일을 각각의 PC나 PC 같은 단말기에서 지워서 업데이트 이전으로 되돌리는 작업 역시 일일이 해야 하는 겁니다. 장애 복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도 피해가 있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대혼란을 겪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가요? 네, 먼저 국내 공공기관의 경우를 보면 해외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CSEP이라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를 통과한 업체가 국내 회사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핵심 서비스를 자체 인터넷망을 써야 하는 규제가 있어 거의 외부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민간 기업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존 서비스가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피해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클라우드 시스템이 폐쇄적이고 경직돼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역설적으로 그런 환경이 이번에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에도 네이버나 KT 등 소수의 회사 클라우드들이 공공기관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언제든 클라우드 장애로 이번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오류를 겪는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두 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절차들을 마련해놔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다솜 기자였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